이 파이프는 8mm의 밭을 나와서 쫙 돌아가는 거예요. 중간중간에 이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나는 이 끈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. 그럼 끈을 끼고 또 연결해서 그 위치에서 일반적으로 이걸로 이걸로 약을 조정하는데 하지만 안 되고 이걸 고정을 시켜버리고 여기서 약을 조정해요.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약을 자주 치기 때문에 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게 훨씬 좋다. 이건 제가 동영상에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고요.